베리가 B-7 하기로 했고 베리가 B-7을 5회나 했고 테스트도 열심히 했고 와우 베리굿 그러면 달러제시 얘는 무슨 소리를 낼까요? 그렇죠 튠이죠 그러면 U가 원래 내는 소리는 그렇죠 U, U, O인데 여기서는 뭐가 됐다? U가 됐죠 T는 T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TUN N이 ㄴ이 되는거죠 합쳐서 뭐가 됐다? TUN 그렇죠 TUN 뭐 이렇게 피아노 소리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TUN이라고 그러죠 음율 뭐 음율이라고 TU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되고 O 뮤 그렇죠 뮤 오케이 그래서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M은 M 그렇죠 L은 O E는 소리 안 나니까 합쳐서 뮤 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다? B B A F U S S S Z F F F F U U U U U Z 퓨즈로 발음하는 사람이 더 많아 원래 퓨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쵸 cute 그러면 c는 u는 u t는 합쳐서 cute 오케이 얘는 합쳐서 mute 이 친구는 cube 자 bd 이제 안 헷갈리죠 살짝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 b d p q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큐브 오케이 얘는 d 그렇지 잘했습니다 끝 안녕히 가시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